안녕하세요. 이석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맥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로고스가 맥 기종에 따라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맥을 2012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로고스를 쓸 때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처음 썼던 맥은 17인치 HDD, 사타 시절 거를 썼습니다. 그때는 정말 속도가 느렸거든요. 로고스5가 막 나왔고, 그 전에 라이브로닉스 로고스4 시절 때였는데 정말 속된 말로 눌러놓고 한참 있다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지금은 많이 상황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희 아내한테 맥을 사주고 그때가 13인치, 오늘 첫 번째 성능 테스트를 할 2013년도 레이트 버전 맥 13인치 8기가짜리 램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맥 27인치입니다. 램이 32기가고요. 하드는 512 SSD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것이 지금 제가 이번에 구입하게 된 신형 16인치 맥북 프로입니다. M1 실리콘을, 그 CPU를 탑재하고 있고 M1 프로이죠. M1 프로. M1 맥스 말고 가장 CPU 좋은 거 말고 그 바로 밑에 단계인 M1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검색을 할 때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한번 하나님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래도 워낙 옛날 거라 근데 이게 지금 3597개 구절에서 4155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0.44초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한 시간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뜨는 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과 이제 다니엘을 같이 나온 걸로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빠르죠? 근데 0.3초래요. 아까 0.44초하고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0.44초와 0.3초는 우리가 느낄 때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계산해 준 이 시간과 실제로 나오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다니엘을 지금 이거 엔드 검색인데요. 컴마를 찍어서 올 검색으로 하나님이 나온 것도 찾고 다니엘도 나온 거 찾아라 자, 시간이 몇 초까지는 지나죠? 자, 봐보세요. 지금 수시간이 한 제 생각에 4, 5초는 될 것 같은데 0.36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그 시간은 아니다. 그거죠. 자, 그럼 하나님과 여호와를 엔드 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같이 나온 것을 구절로 찾는 중입니다. 몇 초 정도 지났을까요? 예, 지금 0.47초 걸렸대요. 보면서 0.4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럼 하나님과 여호와를 5월 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예, 뭐 8초, 넉잡고 그냥 4초 그래도 0.48초 예, 이렇게 좀 나옵니다. 아무튼 시간이 어떻게 좀 되는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워너 검색을 좀 해볼까요? 이제 워너 검색으로 가보면 먼저 헬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랄란트 28판으로 바꿔놓고 검색을 자, 그럼 아가 아가 파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다, 아끼다 이제 뭐 이거든지 이거든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렘마로 예,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0.15초 뭐 여기서 말해주는 시간에 의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아가 파오 말고 BHS로 이제 바꿔서 아가 파오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다바르 말씀, 뭐 물건 등등 자, 검색을 어휴,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0.23초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월신 더 많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워너 검색을 해봤다면 이제 영어 사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사전 검색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아브라함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이 나왔고요. 영어 아브라함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이 정도로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어휘 연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 어휘 연구를 해보겠다. 자, 이제 뜨죠? 자, 밑에 이제 어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아이고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애썼다 너. 선생님, 이 친구가 이제 내일모레 2022년도를 생각해 보면 그쵸? 늦어도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 이렇게 좀 했었고요. 자, 이 정도의 이제 렘마 검색으로 이제 아브라함 어근 검색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제 정보창에서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 책을 좀 불러와서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창에서 이렇게 이런 주석들을 읽다가 센트리 를 한번 눌러보면 예, 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티비컬리 예, 요거 이제 예전에 우리 그냥 아름아름 썼던 그 사장이 나왔고요. Thanksgiving을 예, 요정도 시간이 걸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예, 한 이 정도 이제 검색의 시간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거 예, 뭐가 있습니까? 용어색인입니다. 용어색인 자, 한번 다 닫아보고 용어색인 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에 자, 용어색인 야, 이제 바로 지금 이 친구가 BHS에서 모든 본문에 단어를 한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예, 아이고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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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요정도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그 상태에서 자 넷을 알란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휴 예, 이제 자, 나왔습니다. 카이가 역시나 제일 많이 쓰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맥은요. 아이맥이고요. 레티나 5K 27인치 2014년도 레이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보다 1년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아까는 2.4였다면 얘는 3.5 아무래도 좀 CPU 차이가 좀 있고요. 예, 인텔 코어 i5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메모리 차이가 좀 큽니다. 아까 거는 8기가였고 얘는 32기가입니다. 이 메모리의 차이가 로고스의 속도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드는 아까 거는 256 SSD였다면 얘는 512 SSD 이걸 쓰고 있습니다. 하드도 2배 커지고 또 그리고 램은 4배 커지고 그 다음에 CPU는 2.4에서 3.5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똑같은 실험을 검색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창을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여러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고스가 보여주는 0.15초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인 0.1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제가 다니엘과 같이 검색 있는 걸로 예, 0.1초 이거는 거의 순식간이죠? 누르면서 거의 차이 없이 딱 떴으니까 이런 걸 볼 때는 또 아, 이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이 맞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다니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엔드 검색이었으면 5월 검색으로 컴마를 찍으면 5월 검색이죠? 1, 2, 3 예, 적어도 2초 이상인데 이 검색은 0.13초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1초 얼마의 하나님 다니엘 엔드 검색과 얘가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는 차이가 있죠? 예, 이게 실제 검색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엔드 검색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님과 같이 나온 거 꽤 있으니까 예, 0.13초 아까 0.11초 13초 예,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5월 검색을 하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눌러보겠습니다. 1 2 3 예, 적어도 2초 이상이 걸렸죠? 예, 0.18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어 검색으로 한번 바꿔서 BHS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가 BHS는 없으니까 0으로 나오는 거죠. 항상 검색할 때 어떤 걸 대상으로 검색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BHS니까 히브리어로 다바르 검색을 누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예, 둘 에서 셋 정도 예, 0.04초 0.04초 0.04초는 뭐 순식간이거든요. 사람이 검색할 수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어, 네스랄란트 28판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이 다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아가 파오 자, 이걸로 검색을 얼마 검색 예, 0.04초 예, 빨랐죠? 예, 0.04초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04초는 거의 뭐 누르면서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영어사전 이 정보창으로 가지고 영어사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한글말 예, 요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쵸? 영어로 되는 아브라함 네, 이 정도였고요. 자, 그럼 제가 요거를 아브라함을 렘마 검색으로 어금 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성경 어휘 연구로 자, 누르면 예, 어금이 돌아가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예, 아까 맥북 13인치보다는 짧았습니다. 예, 하지만 요것도 시간이 어느정도는 걸린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지요. 자,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그 일반 우리 추석을 한번 검색할 때 영어들을 어떻게 찾아주는지 NAC의 고린도 전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루테이션 어, 예 프레이어 예, 이 정도 땡스기빙 볼게요. 음, 이 정도입니다. 컨텐트 예, 이 정도고요. 예, 이 정도입니다. 변형을 한번 볼까요? 익스텐스 예, 그렇죠. 이렇게 변형이 나올 때는 변형은 에센스 영안사전이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콜린스 보시면 예, 팔판 콜린스 잉글리스 딕셔널의 팔판에서 변화형을 잡아주죠. 예, 조금 아쉽지만 한글에 있으면 훨씬 더 직관적이었겠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근데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예, 볼 수가 있죠. 예, 그리딩스도 예, 이 정도에서 이제 잡아줍니다. 예, 이렇게 잡아줘요. 변형이 나오면은 계속 이쪽으로 연결이 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단어들을 탁탁 볼 수 있죠. 예, 예 원래 이렇게 생성 중에 떠야 이제 정상이죠. 한번 만들어놓고 생성해놓은 거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생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네, 어휴 예 어휴, 단어도 많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일, 십, 백, 천, 만, 십만 180만 개의 단어가 있는데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해볼 것은 이번에 나온 맥북 프로 M1 프로 칩을 달고 있는 실리콘, 애플 실리콘 칩을 달고 있는 맥북 16임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능이 확 좋아진 것이 CPU도 램도 여러가지 좋아진 것이 실제 로고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로고스는 지금 아직은 인텔 기반 지금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 실리콘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맥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왜냐하면 조금 아까 했던 아이맥도 똑같이 32기가 램을 쓰거든요. 물론 이 32와 저 32가 좀 다르지만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인텔 기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먼저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검색하는 부분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검색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검색하는 게 아까 그하고 어떠십니까? 많은 차이가 있나요? 체감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니엘을 엔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빨랐습니다. 아까도 빨랐습니다. 근데 이제 초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진 것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물론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속도와는 좀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과 다니엘을 5월 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5월 검색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 조금 더 빠르죠? 예 확실히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엔드 검색 수치상으로도 아까 그 아이맥하고보다는 빨라졌고요. 체감적으로도 실제 더 빨라진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워낙 검색의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누르면 동시에 바로 뜬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5월 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더 시간이 걸리겠죠? 네 좀 더 빨라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양 자체가 어떤 무슨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다바르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수치상 자체가요 0.05초로 이전 거보다 빠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하면서 0.05초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이 수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느낌과 그래도 체감적으로 더 빨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NA28판으로 자 바꿔서 아까 했던 예 그릭으로 바꿔서 아가 다오 눌러보겠습니다. 네마 검색 확실히 빠르죠. 이 부분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0.03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정보창으로 띄워서 영어 사전들이 얼마나 빠르게 즉각적으로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보창을 아브라함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뭐 크게 아까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요. 영어도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그 어근으로 뜨는 이거를 원어 검색을 했을 때 그렇죠. 성경어의 검색을 했을 때 아브라함 밑에 나와 있는 그 도표 말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어근에 나오는 속도가 꽤 좀 걸렸거든요. 그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어 제가 이제 세대를 써본 경험으로는 확실히 아이맥보다는 빨라졌습니다. 그쵸? 물론 13인치 맥 처음 거는 뭐 한도 없이 길었고 예 확실히 그것보다도 좀 더 빨라졌습니다.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은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똑같이 했던 N.A.S. 추석을 한번 좀 볼까요? 또 한번 그때 했던 것처럼 typically 예 이 정도 뜨고요. 센츄리 이 정도 Thanksgiving 예 뭐 거의 뭐 즉각적으로 그죠? 바로 누르면 아까 아까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는 약간 그쵸? 콜린스 갔다 오다 보니까 S가 붙어 있어서 약간 속도가 있죠? 예 근데 에센스 에센스 영안사전으로 갈 때는 오 제가 느낄 때는 거의 뭐 즉각적입니다. 그쵸? 누르면 바로 짠 짠 이런 식으로 예 딴딴 이 정도입니다. 그쵸? 아주 예 뭐 그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바로바로 넘어가네요. 제가 보기에 정보창의 속도가 확실히 좋아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휴 얘가 아까 했던 NI-DOTT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NI-DOTT를 얘가 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 컴퓨터에서는 아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전 NI-DOTT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두 번째 거에서 맥 저 27인치에서 했던 게 있으니까 용어 색임도 제가 현재 느끼기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이 정도 안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용어 색인을 지금 요거를 했는데 내스랄란트로 바꿔가지고 한번 바깥된 방향에서 오! 이제 갑니다. 생성 중입니다. 아까 했던 내스랄란트 28판 생성 중과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아주 획기적으로 용어 색인 자체가 누르면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느냐 그거는 아마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계속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애플 실리콘 그걸로 어휴 막 쭉쭉 나가네요. 애플 실리콘 그걸로 맞춰서 로고스가 개발이 되면 개발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휴 예 확실히 좀 빠른 감은 있죠. 만약에 여기서 더 애플 실리콘으로 최적화되면 용어 색인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누가 행전 해볼까요? 예 뭐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뜨네요. 이 정도는 이미 해놨던 거라 공간부금 예 어휴 공간부금도 뭐 고민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빌레무서 해보나 만화 아닐까요? 예 뭐 바로 지금 치다가 저절로 인식해서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하자면 확실히 2013년도 버전의 제꺼 13인치는 램이 8이라서 그런지 하드도 256이라서 그런지 CPU도 2.4 i5 라서 그런지 제일 느린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아이맥으로 27인치로 바뀔 때는 제 생각에 하드가 5.1이라 더 빨라졌다 이렇게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CPU가 달라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램이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2014년도 그것보다 저는 2021년도 거 지금 레이트 버전을 산 거니까 M1 프로를 산 거니까 이걸로 따져본다면 CPU 성능은 훨씬 더 달라졌죠. 하지만 그 CPU 자체가 좋아지긴 했어도 그게 애플 실리콘 기반으로 만들어진 로고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까지는 성능이 나오진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램도 같은 32기가지만 얘가 통합형이라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얘가 지금 완전히 최적화된 건 아니고요. 영상 제작업자들이 8K를 돌려보고 4K, 5K를 돌려봤을 때 자기들의 체감속도는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로고스 자체가 검색에 있어서 빨라진 건 사실이고 하지만 아주 막 누르면 척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빨라진 건 사실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새 맥북에다가 침중인치에다가 로고스를 탑재하고 깔 때요. 용어색이 아니요. 용어색이 아니라 인덱싱이 있죠. 늘 하는 우리. 인덱싱 속도가 한 두 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벌써? 이런 정도까지로 확 빨라졌어요. 그건 뭐 제가 그냥 그걸 자체를 화면을 녹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했을 때 아 전반적으로 빨라진 건 사실이다.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본인들의 총알을 잘 생각해 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신 것처럼 2014년도 거를 가지고 14년도는 아내를 주고 14년도 거를 가지고 아이맥을 쭉 쓰고 중간에 사실 물론 중고로 산 거지만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2년 3년 정도를 보고 있었어요. 16인치가 좀 좋은 게 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번까지 이제 우리 버티고 버티는 정신이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구입을 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있어서 좀 더 빨리 구입을 할 수는 있었고요. 오는 기간은 애플에서 온다라고 고지해줬던 기간보다 일주일 더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빨리 와서 바로 설치를 하고 언박싱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총평을 마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 새로운 기기가 생겼으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영상들과 로고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쌓여졌던 것들 가지고 또 계속 올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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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